0425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스바이오매드입니다. 한스바이오매드는 동사는 1999년 설립되어 인체 이식용 피부와 뼈 이식제 및 실리콘 제품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009년에 코스닥 시장의 상장함 1999년까지 수입에 의존하였던 인체 동종 피부를 키이스트와의 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하였으며 국내 최초의 무세포진피 조직인 슈어덤을 생산 연결대상 종속법인으로 의료용품 관련 국내 및 해외법인 12개사를 보유함. 기업 개요 대시 인체 이식용 피부와 뼈 이식제 및 실리콘 제품 등의 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아시아 최초로 인체 피부 및 뼈 이식제 제품과 실리콘 제품 상용화 성공 대시 병원 및 대리점 등의 유통망을 통해 피부 이식 및 복원을 위한 피부 이식제와 인체 삽입 및 창상 피복제인 실리콘 소재 제품, 뼈 이식 제품 등을 공급하고 있음. 대시 2015년 인공유방 보형물이 국내 식약처로부터 승인 허가를 받아 bns매드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년 실리콘겔 인공유방 제품이 중국 식약청의 판매 승인을 받음. 대시 실리콘 소재 제품의 판매 감소에도 뼈 이식 및 피부 이식 제품 판매 증가한 가운데 주력 의료기기 수주 역시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연가 구조 개선과 개발비, 지급 수수료 등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 이자 비용 및 잡손실 증가, 지분 법손실 및 법인세 기록에도 순이익도 흑자전환 대시병 슬래시 의원의 내원 확대로 pv식재와 뼈 이식재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민트리프트와 벨라셀 hd의 매출 확대, 중국 합자회사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1월 6일 기준 장마감, 한스 바이오매드의 시가 총액은 989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한스 바이오매드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806위입니다. 한스 바이오매드의 상장 주식수는 110만 2천9백여든 한 주입니다. 한스 바이오매드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스 바이오매드의 퍼은 16.1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9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5.7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0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742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4742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2.0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0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2.06배 474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4억원, –198억원, 13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82억원, –221억원, 49억원입니다. 한스 바이오매드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77번지 50%이고 유보율은 –941.78%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89.97이며 전일 대비해서 25.32 더하기 1.12%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88.94이며 전일 대비해서 9.02 더하기 1.33%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스 바이오매드의 2023년 1월 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97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780원보다 1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981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스 바이오매드의 종가는 9790원이며 주가가 한스 바이오매드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스 바이오매드의 종가는 9790원이며 주가가 한스 바이오매드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한스 바이오매드는 거래량 11만 852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81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9만 3,020주, 하나증권에서 6,779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3,795주, 대신에서 2,930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1,45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세증권에서 8만 1,230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4,701흔하옵주, SK에서 4,601주, 메릴린치에서 3,700도주, 한국증권에서 3,100내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341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7만 617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한스 바이오매드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한스 바이오매드 주가? 한스 바이 educated 일단은 לש니껏 전주기 바랍니다. 한스 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